난 소닉 작은 파란색 슈퍼 에너지 볼인데 엄청난 능력을 탑재하고 있지 난 역시 멋져 그런 내가 우리 별을 지키기 위해 이 지구에 왔다는 사실 아 저 때 진짜 아팠는데 여긴 어디야 몇 년도야 대통령은 누구지 저게 바로 내가 갖고 싶은가 저 어리버리한 녀석이 내 친구 톰이야 마음씨는 착해 드디어 나의 등장 지금부터 딱 5초만 주겠다 그 녀석 어디 있어 역시 멋진 나의 수염 첫 여행이라 너무 신났어 난 못하는 게 없지 보라고? 그만 가보실까? 그래 어서 가자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 우와 쟤 되게 귀엽다 그 잡고음은 들어있지? 드디어 내 장면 내 귀여운 기계가 나오는 건 겨우 그게 다야? 난 물어봐줘서 고마워 얼마나 신났던지 소닉 파워 어떻게 멀쩡하냐? 나도 왜 그런지 몰라 역시나 멋있어 왜 저런 멍청한 외계인 녀석 때문에 목숨을 걸지? 내 친구니까 톰의 명대사지 내 친구니까 좋은데? 귀찮은 녀석 같으니 이게 바로 소닉 파워 그가 불법 좌회전 아니니? 내 소닉 파워는 친구들을 지키는데 쓸 거다 따라올 티면 따라와 보라고 잘난 척하기는 한 팔 더 묶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와 예고편 너무 재밌는데요? 재미있긴 하네 실제 영화는 더 재미있을 거야 자세히 알아보세요